자 오늘은 2019년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메시아로 오심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죠 성령 강림주일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혜사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회복시켜주셨어요 사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래서 120명 정도의 제자들이 한 대 모여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10일이 지났을 때 기도하고 있던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고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성령 강림절이라고 기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들의 부활 예수를 전하는 그 덕분에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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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짜증나 아멘 크게 하세요 알았어요 아멘は大きな声でしてもらいたいんです 성령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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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은요 우리 생각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똑같이 우리가 마음이 그 영향을 받아요 もし良くない思いを持っていれば 心がその良くなる影響을受けてしまいます 그렇죠 그렇죠 좋지 않은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된다고요 좋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된다고요 선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 마음도 좋게 선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 생각에서 요랭다 저랭다 막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바람 불 때마다 흔들리는 갈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하다 보니까 갈대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하는 메트로놈 같아요 똑딱똑딱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하는 생각에서 굉장히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5절에 육신을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일본어로 읽어보세요 肉에従う者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오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가니라 그리고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됨이래요 육신의 생각은 세상 생각이래요 그런데 그 세상의 생각 중에는 마귀가 있든지 마귀에게 컨트롤당하는 내가 그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6절에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은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 마음 밖은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만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행동들은 나의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은 내 인생의 모습을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험한 인생을 사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창세기 때부터 마귀는 어디를 공격해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공격을 하죠 마귀가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시더냐 저거 먹으면 정말 안 된다고 그러시더냐 너 위에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야 그거 좀 반대야 네가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된 줄 알아?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먹지 말라 그러는 거지 너 왜 이렇게 순진하니? 그런 게 믿어지니? 本当に信じてるの? 기억해 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마귀의 이 한마디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이 하와의 생각으로 들어오면서 하와의 생각과 마음이 병들게 되죠 병든 마음은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죽는 것을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皆さん覚え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が 유계의 생각은요 절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거 유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유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계 말씀처럼요 마귀가 하와의 얘기했던 거짓말처럼 악마가 하와의 얘기했던 거짓말처럼 우리에게 속삭이는 마귀의 거짓말인 것과 같은 거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고요 유계의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 파멸 잘 사는 것 같지만 파멸이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반면 영의 생각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기 쉬운 유계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송한 그 정도 그런데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라고 성령을 말씀하세요 それは 예수님을考える 것이다 と書いてあります 히브리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스도의手紙にはこう書いてあります 함께 크게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일본語で一緒に 읽어보세요 세の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선택하셨고 결정하셨을까 그런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세상적인 정보가 많고요 또 신앙적인 정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세상의 정보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단적인 이런 성경에 절대 가르치지 않는 그런 것들도 그냥 그게 맞는 건가 보다고 다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思いではなく 내 생각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악마의思いによって 세상이 주는 생각으로 욕から来る思いによって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라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사람과 만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하고 우리 뭐해요? 말하잖아요 사람하고 만나는데 가만히 멀쩡히 쳐다보고 그리지는 않잖아요 사람하고 만났다면 말을 하게 되죠 서로 그런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말하면서 은근슬쩡 남을 듣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그런 얘기들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불평불만으로 막 얘기가 다 되어지는 사람 또 특별적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요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는 발을 옮겨서 떠나야 되듯이 그런 내용의 말을 하는 사람하고는요 거리를 두고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마귀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거든요 세상적이고 육적인 말로 우리 생각으로 틈을 만들고요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되는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 넣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한번 되돌아 봐 보세요 마귀가 우리에게 더러운 것을 넣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했었던가를요 우리는 또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유혹되어가지고 또 넘어졌던 것은 몇 번인가 말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요 믿음이라고 하는 생각의 파수꾼을 세워놓고 살아야 되죠 신고라는 생각의 파수꾼을 세워놓고 살아야 된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밀려두는 세상의 모든 모습 말 이런 모든 정보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살면서 그냥 좋다고 그냥 다 휩쓸리면서 따라다니지 말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십시오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이 아닌 것은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뉴엘을 보세요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세상적인 학문을 지식을 배웠지만 이 다니엘은 세상의 학문에 흔들리거나 휩쓸리지 않았다고요 바벨론에 타락되지도 않았어요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문화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타락하지 않았다고요 바벨론의 지식, 각본, 문화가 있었는데 神様의 사람으로서 타락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일하심 그리고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런 것 이런 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그런 힘이 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느 누구도 세상의 매력 여기에 이기지 못해요 세상,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세상의 매력에 미뤄되어 가지고 그 세상 매력을 갖기 위해서 산다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세상의 매력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요 세상의 매력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원하는 생각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힘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멘은 힘을 안 길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 정도는 아멘이 너무 짜증나니까 하지 말라니까요 다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에 의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힘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절대 가지 않잖아요 고난의 시간에 있고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요 우리가 힘들고 고난의 때를 지날 때요 그 고난이 절대로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던 다윗이요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된다고요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된다고요 힘든데 예배드릴 여유가 어딨어요 힘든데 자꾸 기도하라고 부르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힘들니까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힘들니까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의 때에 희뿌리스의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을 돌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을 돌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을 돌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힘들 때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는 건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 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더 그때 도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셨을 때요 그 말씀을 받아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최악으로 가장 핍박할 때였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 핍박으로부터 어떻게 해결되는 그런 해결책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요 그때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붙잡혀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때였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토부로 썰려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때였어요 교회에는 거짓 선지자가 들어오고 교회에는 거짓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때였어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해결하는 해결 방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마음이 죽이고 괴로울 때 마음이 힘들 때 고난의 때를 지날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가 있대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래심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고난이 축복으로 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낮에도 사실 하늘에 별이 떠 있어요 낮에도 별은 하늘에 있다고요 낮에도 별은 하늘에 있다고요 낮에도 별은 하늘에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별빛이 우리 보이나요 그 별빛이 언제 보여요 어두울 때 빛을 더 밝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두울 때 빛을 더 밝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두울 때 빛을 더 밝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 마음이 편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 보려고 그러죠 그런데 내 인생에 어두움이 있을 때 어두움이라고 하는 그 힘든 때를 지날 때 그때 예수님의 그 능력과 존재하심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그때는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한 가지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요 그때 힘들잖아요 그거는 우리 수준으로 보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바둑 들 때 같은 때요 바둑 초보자들은 큰일 났네 이런다고요 그런데 바둑의 고수들은 어떻게 해요 수가 굉장히 많다고요 여전히 주정호 집사 이나영 자매님이 집 샀다고 간증했잖아요 지금까지 이나영 시마의 주정호 씨씨가 사실 뭐 집 샀다고 간증할 일은 아닌데 집을 못 살 사람들이 믿음으로 샀으니까 간증을 한 거예요 나중에 쉽게 집 샀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몇 년 동안의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집 사기 몇 달 전까지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가운데 저 두 분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셨다고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신고를 모여서 짐을 때 다 이어가셨죠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몸으로 일 끝나고 와서 밤에 기도하면서 그런데昼 일일이 일하고 일 끝나고 와서 밤에 기도하면서 그런데 일일이 일하고 일하고 일 끝나고 와서 밤에 기도하면서 그런데 일을 다 재우고 그때 밤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友達을寝かして 그리고夜来て요 神様님께叫んで祈ったんじゃありませんか 그런데 그쯤 하면 집이 구해져야 되는데 안 구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몇 달을 가면 뭐가 보여야 되는데 더 안 되는 거야 더 주정훈 24님이 같이 앞에서 차량 인도를 하는데 다들 보면 주정훈 집사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괜찮을까 막 이러고 왜냐하면 집을 살고 있던 집을 나왔어요 나중에 나와도 되는 건데 하나님이 새 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나와버렸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므로 이곳에 붙겐 붙잡고 신이 많아도 서로 쓴 대로 이곳에 붙잡고 잊지 않았어요 나와버렸는데 새 집이 없는 거예요 신입콘이 붙잡는데도 다른 붙겐가 아직 없었어요 애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막 짐 어떻게 해 짐이 있으니까 트렁크 같은 데 빌려서 짐을 넣어 놓고 리모츠가 많아서 가시베아 룩과 룩에 리모츠가 붙잡고 호캉시다리 간단한 것만 챙겨서 위클리 만션에서 애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때는 그 위클리 만션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못 사나 봐요 몇 주 살면 또 다른 데 계약해서 또 다른 데 옮겨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집으로 들어갈 건데 새 집은 보여지지도 않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거냐 이런 불안함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정호 집사님은 앞에서 밝은 얼굴로 성령이 계시니 막 이러면서 막 화음까지 넣으면서 찬양을 막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근데 그쯤 됐을 때 이제 주일 예배였었어요 나영자매가 뒤에서 만났어요 괜찮아? 물어봤어요 그럼요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실 건데요 뭐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얼굴이요 근데 그쯤 이다우시마의 가호는 기쁨이라는 얼굴은 하나도 없고요 喜び은 마르지 못했었죠 원래 건 뭐지 다크서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고 시커멓고요 얼굴 자체에 불평불만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일 힘든 사람이잖아요 사실 애들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주정호 집사님은 아침에 출근해서 밤늦게 오면 끝이잖아요 주정호 집사님은 미쿠리 마이션데 회사에 식힌하고 요로를 가해야되면 좋잖아요 그 집안의 모든 허드렛일과 아이들 유가 교육도 다 나영자매의 책임이 더미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지 그랬죠 어떻게 그런 얼굴을 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나영자매에게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미친년 너의 쇼킥가요? 라고 말했어요 왜냐면 너무 속상하니까 저도 힘들었어요 거의 다크까지 왔다고 하는 마음이 확신한데 저런 모습을 있으니까 속상해서요 이제 구매할 수 있을까 면수만 있는 거니 아이유 카운이 있는 거니 저도 모르게 미친년 그래서 나도 심하게 쇼킥가? 라고 말했어요 나영자매가 그때 저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는지 웃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옆에 이전동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때 이전동사님이 곧에 있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목사님 가시죠 그러면서 막 끌고 있었는데 뭐 선생님 뭐 이래서 뭐 이래서 아무리 밀어도 밀리지가 않는데 자꾸 밀면서 가시죠 가시죠 막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상황을 다 모를 다 알면 괜찮은데 그 단편 만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의 예배가 마쳤어요 목사님이 그 여자 성도님하고 딱 만났어요 그때 북시 선생님이 조선의 주사한테 피탈이 안 되는 데스 미친년 쇼킥가? 막 이거 요거만 보면 이상한 요예고 이상한 목사 아냐 이거 고유 왕카토때뿌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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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니까 이전 도사가 막 밀리지도 않는데 막 가시죠 가시죠 그러고서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사는다며니 왓타시도 고에 때 왓타시도 고에 오시스스미나가라 바시오 고건을 하나님 마시오 또 있던 것이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수는 우리 수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왓타시아 지븐도 레벨이 시가 그 후호가 미나인 대스 내 나인 대스 내 도저히 길이 없다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집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나형 자매를 살린 것은 미친년 저의 그 말이었어요 나형 자매를 살린 것은 저의 그 말이었어요 사랑을 담은 그 욕 한마디가 쟤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믿음의 나형 자매를 돌아와서 집을 오늘 날 들어갈 수 있기까지 됐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수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시행의中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믿음으로 시작 시작 하나님이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에게는요 수없이 많은 수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 힘들 때 길이 없다 말하지만요 그건 내 수준이라서 길이 안 보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수가 길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먼저 경험한 다시 이런 고백을 했던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 때 분명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요 길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요 고난 가운데 고난에 문어묻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예일을 생각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강 가운데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되면서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사십시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イエス様の未来によって祝福します。